시냇물 졸졸졸 시냇물 졸졸졸 어우 수양버드나무까지 와 이쁘다 야 이집에 조경 끝내주제 야 손어머받아 요기 가만있어 아직 가지마 와 이쁘다 보이지 이쁘다 커피 마시러 왔어요 아주아주 유명한 집이에요 이쁘다 와 멋있다 소노무가 이렇게 굽어가지고 역시 물 흐르는 소리가 가장 마음을 안정되게 만들어준대요 이쁘다 tells 비닐 소스 비닐 소스 비닐 소스 비닐 소스 비닐 소스 비닐 소스 형아 다른거 있다 안냐 2층에 가자 우리 주말 2층에서 보니까 또다르네 이게 분위기가 좋다 여기는 조형물이 장난이 아니에요 와 언니야 저기 여기 정장에 있어도 앉아서 먹는다 커피 전기충전 신기었네 맛있겠다 같은 집이네 카페를 하나 더 지어서 두 동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진짜 거북이 빨리네 진짜 거북이 빨리네 맞나 거북이야 거북이 딱이네 거북이 진짜 거북이 빨리네 덤에 이거 요리장은 이렇게 하는데 동생들도 비싸겠다 이거 요즘에 그거 하세요 사진 찍는데 요즘에는 사진 그렇게 안 찍어요 바닷가 가잖아요 모래사장에서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파 모래로 뭐 배고파 테이프 보러